이 아이와 함께 운동하는 방법을 얘도 좋고 나도 좋은 방법을 함께 찾아봐야 하는 그런 슬픈 상황입니다 친구야 아이고 엄마 귀를 왜 잡아 오늘은 이 친구와 함께 운동을 해볼 거예요 너무 힘들군요 벌써 힘들어요 이 친구가 9kg인데 9kg 덤벨을 들고 시작하는 거로 들어갈게요 일단 9kg짜리 덤벨을 들고 아니야 아니야 열어서 밖에 못할 일이야? 다시는 끝! 넘네 아 이제 두개가 아! 퍽! 타랠! 아 미션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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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번사... 음... 허벅지... 운동을... 한이요... 하는 방법! 요! 아... 자! 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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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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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었나봐... 아... 아... 우리 한일표정! 한이야! 아... 1등! 1냇! 아... 보여? 한일표정? 엄마 너무 힘들어... 엄마 너무 힘들어... 이게 운동인지 노동인지 모르겠어... 아니야... 엄마가 이럴려고 운동을 시작하려고 해... 왜... 지금... 왜... 그... 지금 왜 일어나는 거야... 왜지? 복근 운동이라도 해야겠다... 복근 운동이라도... 아니... 아니... 그렇게... 복근 운동하는 거야... 아니야... 아니야... 그렇게 복근 운동... 좋아하지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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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..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... 복근 운동... 아니야... 자... 앉아봐... 복근 운동하는 방법 알려줄게... 자... 봐봐... 한읍... 잘 했어... 비전 혜정 재미있어! 쁠 헉 쁠 헉 바다 쁠 싹 싹 싹 싹 싹 싹 싹 싹 싹 다 엄마가 그냥 운동 안 할게 이러고 찾자! 육아할게 이리 봐 감사합니다.